먼지가 되어 영화 제목이 4번이라 참 특이합니다. 이 영화는 남부 이탈리아의 산악지대인 칼라브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염소 떼를 키우는 늙은 목동과 아기 염소, 전나무, 수치 이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풍경과 계절의 변화, 시각적인 것보다 노인과 아기 염소의 일상, 그리고 지루한 듯 반복되는 하얀색 캔버스 그림 같은 시간 속에서 빨간색, 파란색, 청홍색 에피소드를 즐겼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노인의 가루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전나무 아래에서 계절이 바뀌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아기 염소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색 전나무 지팡이를 구부정하게 쥐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인이 마른 기침을 하면서 전나무 숲을 오릅니다. 염소대를 따라가는 양치기 개도 염소대와 노인을 번갈아보면서 숲을 뛰어다닙니다. 저녁이 다 되도록 노인은 전나무 곁에서 지팡이와 함께 마을을 바라봅니다. 이 영화의 매력입니다. 바라봄 바라본다는 것은 안식이며 평화이며 평강입니다. 인내이며 용서입니다. 사랑이며 간절함입니다. 애통이며 소망이 바라봄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노인이 마른 기침을 하면서 전나무에 기대어 바라봄은 세월을 녹이는 작업이며 시간을 충만케 하는 태고적 신비로움이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노인의 마른 기침을 닮은 염소대 우는 소리와 새소리 바람이 풀립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전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었고 해가 눅눅해진 무렵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집으로 향합니다. 거친 기침 소리를 염소대들은 노인의 명령으로 알아들은 듯 불이 났게 동네로 향하여 내달립니다. 노인은 앞장서고 양치기 개가 맨 뒤에서 염소대를 쫓습니다. 노인이 숨이 차 더 이상 염소대를 이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마른 기침을 하자 염소대는 알았다는 듯이 먼저 동네를 향합니다. 마른 기침 소리에 양치기 개가 다가와 노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집으로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집에 도착한 노인은 낡은 침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물병과 신문지로서 한 무엇인가를 펼칩니다. 수전증이 심한 노인의 손은 신문지를 한꺼풀 벗기다 말고 침대 위로 가서 걸터 앉습니다. 연신 마른 기침을 하면서 다시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신문지를 펼칩니다. 펼쳐진 신문지 안에는 가루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물병을 잔에 기울고 물을 한가득 따라 그 가루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가루약을 먹기 전까지는 왠지 불안하고 창백했던 노인은 그 가루약을 털어넣고는 침대로 가서 평온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영화를 중간쯤 보다가 알게 되었지만 이 가루약의 정체는 교회, 즉 천주교 성당의 먼지였습니다. 교회 바닥을 청소하면서 나오는 먼지를 썰어서 모아두면 노인은 염소젖을 가지고 가서 이 먼지와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노인의 신앙심이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내면은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선하고 신비롭다는 천주교식 발상일 수도 있지만 미켈란젤로 프라마르티 감독은 분명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감독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루약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고민을 던져줍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먼지를 마시는 노인에 대한 당신의 바라보면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대답을 원합니다. 형제들은 또는 당신들은 현재 어떤 가루약을 상비하고 다닙니까? 다음 날도 노인은 전나무 숲을 오릅니다. 염소대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누룩해 가을색으로 옷 입은 풀립들 사이로 앙정맞은 바위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자연을 노래합니다. 그 자연의 먼지처럼 녹아져가는 노인과 양치기개가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을은 노인을 바라보고 전나무는 마을과 노인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마을 위에 섰던 흰구름은 말없이 전나무가 손짓하는 숲으로 달려오고 염소대는 구름과 함께 해그림자를 피해 햇살 좋은 곳으로 구름을 뗍니다. 풀립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내 마음도 전나무 숲으로 달려가 그곳에 누웠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이려다 이내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바라보면 침묵이며 그 응시하는 소리가 필요없는 대화였습니다. 전나무 곁에서 서치는 바람을 바라보는 노인의 얼굴에는 하얀 수염이 구레나루를 덮었고 코믹과 턱밑을 가득 채웠습니다. 짧은 흰 수염을 가진 그 노인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전나무 곁을 지켰고 나도 전나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혼자 사기 때문에 집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방도 혼자 살기에는 안순 맞춤입니다. 주방 벽에는 낡고 흐른 남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작은 식탁 위에는 물병과 가루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노인은 가루약을 물이 가득 찬 컵에 넣고 수저로 저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깊은 수면을 취했습니다. 고요한 밤이라 노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먼지까지 먹었으니 오늘 밤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노인의 수면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먼지가 노인에게는 면죄부였고 마리아의 혼이었고 십자가의 못자국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 없는 노인의 작은 방은 언제나 교회의 먼지로 거룩하였고 노인은 그 자체로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루약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천국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노인에게는 교회였고 교회를 의지해야 했던 노인에게 교회의 먼지조차도 의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철 파는 작은 트럭이 동네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타나 수철 사서 집으로 갑니다. 동네에서 유일한 이 트럭은 인근 전나무 숲에서 수철 만드는 숫쟁이들의 차입니다. 이 숫은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숫이 오는 날 아침이며 마을 집집마다 달려있는 연통에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솟습니다.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앉아서 누런 풀립을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눈가에 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 성가시게 하자 투박한 손으로 벌레를 쫓습니다. 전나무 숲 누런 풀밭에서 볼일을 끝낸 노인은 구겨진 신문지로 뒷처리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신문지는 가로약을 쌌던 것이 분명한데 카메라 앵글이 뒷처리를 끝내고 돌아가는 노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신문지를 비추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해결해 놓은 뒷처리를 덮은 신문지 주변으로 개비 떼들이 모여들어 신문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다시 염소 떼들이 있는 전나무 숲 오솔길을 올라갑니다. 양치기 개도 함께 노인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온 집안에 달팽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합니다. 뚜껑에 어슬픈 양동이에 달팽이들을 넣고 돌을 지그시 밀러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한쪽으로 기웃둥 했던 돌이 양동이에서 떨어져 달팽이들이 기어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은 달팽이들을 다시 양동이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보자기로 양동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노인은 숯을 난로에 넣고 침대로 가서 잘 준비를 합니다. 작은 탁자 위에 물병을 보자 가루약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은 주문이 이곳저곳을 뒤지며 약을 찾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낮에 숲에서 볼리를 뒷처리 하던 중 휴지로 사용했던 신문지와 함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내의만 입은 채 끈달린 구두를 신고 황급히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밤이 깊어 교회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안타까운 노크를 해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밤새 교회 앞을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돌아서자 교회 종소리가 작은 시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침이 되자 수철 시른 트럭이 동네에 나타나고 같은 일상이 되풀이 되는가 싶더니 교회로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로마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작은 북소리와 나팔소리 로마 로마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무리를 치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을 중심으로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로 가는 것을 재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은 영화의 큰 색이 아니라 동네 자체의 인공적인 소음이 따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 뒤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따라가고 양치기계도 이들을 멀리서 뒤따르다가 다시 동네로 들어옵니다. 카메라는 사람들의 행렬을 따르다가 이내 양치기계를 쫓아갑니다. 행렬을 따르는 동네 사람들의 수는 4,50명 정도로 간소해 보입니다. 양치기계를 쫓는 카메라는 행렬에서 뒤쳐진 아이에게 앵글을 맞췄습니다. 양치기계는 뒤쳐진 아이를 계속 쫓아가며 지저댑니다. 아이는 개를 피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간신히 개를 따돌리고 행렬을 향해 냅다 뛰어갑니다. 아이를 뒤쫓던 개는 다시 행렬이 나왔던 입구로 와서 아침에 행렬의식에 참가하기 위해온 사람들이 셔오던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경사면에 주차하기 위해 바퀴에 고정해두었던 돌을 건드리는 바람에 트럭이 내리막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트럭 가까이에는 가루약을 마시는 노인이 살고 있었고 염소 우리가 트럭이 내려오는 방향 전면에 있었습니다. 트럭은 순식간에 염소 우리의 울타리를 밀어저 쳤고 놀란 염소대들은 동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치기계는 쏟아져 나온 염소대들을 향해 짓습니다. 염소대를 이리저리 몰며 짓어보지만 양치기계도 손쓸 방법이 없는 듯 멍하는 염소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분명 노인과 염소대는 전나무 숲을 지나 염소들이 좋아하는 풀밭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진행하는 의식행일에 참여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뭔가 끄림직합니다. 우리를 뛰쳐놓은 염소 한 마리가 노인의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올라 서있습니다. 보자기로 감싸둔 양동이가 궁금했는지 염소는 양동이를 머리에 달린 뿔로 식탁 끝으로 툭툭 밀더니 결국은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양동이가 떨어지는 소리에 염소도 흠칫하고 놀랐습니다. 이내 달팽이들이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2층으로 올라간 염소들은 노인의 침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노인은 침대에 홀로 누워 각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염소 몇 마리가 노인의 죽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노인의 눈이 되어 염소들을 바라봅니다. 아주 희미한 그림자로 염소들 이라는 것을 어리암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염소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말소리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노인은 염소들 곁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전날 전날 밤 없어진 교회문지 때문에 갈등하다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찬바람을 너무 오래 쐰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 교회문지는 곧 신앙이었고 자신을 지탱하게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노환을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문지 즉 가루약 이었습니다. 가루약을 먹고 잠이 들어야 하루가 끝나는 것이었고 다음 날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바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삶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루약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면 하시라도 지체 말고 신앙의 원천을 찾아 달려가야 합니다. 비록 교회문이 열리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노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겼습니다. 평소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던 염소들도 노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노인은 죽음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전나무의 푸른 기상을 느낄 수 있었고 숲속에 풀립에 서치는 바람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자연이며 받아들이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들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대로 두지를 못하고 죽음을 다시 죽이고 해체해 버립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의 욕망의 장식이 됩니다. 나는 노인의 죽음이 부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노인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노인을 모신 관이 이청 노인의 침실에서 나오고 마을 사람 몇몇이 관을 어깨에 올리고 십자가 의식 행렬이 있었던 그 거리를 다시 행진합니다. 노인의 관은 마을 공동묘지 석관식 동굴묘지 안장 되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검은 점이 군데군데 박힌 흰 염소를 출산했습니다. 새끼 염소가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영상은 실제로 촬영하여 생생하게 현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흰 점박이 염소는 땅으로 떨어지자마자 일어서려고 양옆으로 네 개의 다리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비실거리며 안간힘을 써다가 결국은 일어서서 어미의 젖을 힘껏 빨기 시작합니다. 염소들이 한가로이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염소 염소들 평평한 뿔이 아름답게 꼬인 염소 한 마리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비틀어 한참 동안 하늘을 향해 시선을 거둘 줄 모릅니다. 아마 노인의 죽음이 안타까워 그리움에 고개를 비틀었나 봅니다. 노인들 대신에 건장한 마을 사람들이 염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윗옷을 벗고 염소 새끼들이 있는 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햇살은 새끼 염소들을 비추고 우리 안은 청소로 인해 먼지가 자욱 합니다. 먼지 염소 우리 안에서 퍼치는 먼지와 교회의 먼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은 굳이 먼지를 마실 거라면 교회까지 찾아가 염소 우위를 주고서라도 먼지를 가져와야 했을까요? 염소 우리 안에도 먼지는 얼마든지 있고 노인이 사는 침실에도 먼지는 많지 않습니까? 왜 굳이 교회 먼지라야 했을까요? 햇살로 더욱 선명하게 비치는 염소 우리 안의 먼지와 영화 전반에 카메라가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나오는 햇살에 비친 영롱한 먼지가 오브랩 되었습니다. 노인을 대신하여 염소들을 돌보게 된 사람은 노인처럼 염소대를 끌고 전나무 숲으로 올라가고 우리 안에는 새끼 염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흰 전박이 새끼 염소는 다른 새끼들보다 유난히 덩치가 큽니다. 청소를 끝내고 세우던 빗자루가 넘어져 큰 소리가 나자 새끼 염소들은 놀라스 혼미백살입니다. 우리 우리 안의 중심에 세우던 모퉁이돌 위에 좁은 공간에 얼려진 벽돌 위에 올라가 서려고 새끼 염소들이 서로 아웅다움 몸싸움이 한창입니다. 흰 전박이 새끼 염소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야 맙니다. 저녁이 되자 멀리서 염소들 방울소리가 들리고 어미 염소들이 새끼들이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각자 자기 새끼와 어미를 찾습니다. 흰 전박이 새끼는 어미를 찾지 못하고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홀로 밤을 지샵니다. 다음날 흰 전박이 새끼 염소에게 칠그로 만든 콧두레를 얼굴에 씹니다. 그리고 흰 전박이 새끼 염소와 함께 염소대가 방울소리를 일제히 울리며 꼬리 있는 전나무 숲을 향해 몰려 갑니다. 다리를 건너고 좁은 산길을 지나 산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염소대를 이끌고 가는 간정한 사람은 노인이 짚고 다니던 전나무로 만든 흰색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샌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길게 움푹 패인 고를 만났습니다. 어미 염소들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길이와 넓이였지만 흰 전박이에게는 무리였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어미가 잘 인도하여 무사히 건넜지만 흰 전박이는 골짜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걷던 새끼 염소는 낮은 고로를 발견하고 올라서서 일행대를 찾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일행은 멀리 가버렸고 흰 전박이는 일행을 부르는 애타는 소리만 목이 흘도록 울었습니다. 전나무 숲속을 온통 찾아 다녔지만 염소떼들은 보이지 않고 일행을 찾다가 지친 흰 전박이는 전나무 아래에 지친 몸을 의지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밤은 소리도 소리도 전나무 숲에 찾아왔고 흰 전박이도 찾아온 밤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나무가 서있던 곳에 흰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전나무에 개미 한 마리가 봄을 알립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었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전나무는 푸른색으로 더욱 선명하게 짙어갑니다. 그리고 흰 전박이는 숲속에 기계톱 소리가 요란합니다. 잠시 후에 전나무가 기웃둥 하더니 화면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전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마을 사람들은 벗겨진 나무를 삼삼호 어깨에 매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은 산속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는 색색의 기화가 얼기설기 얽혀있고 돌담으로 만들어진 집은 비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길에 홈을 파고 다듬은 전나무를 높이 세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전나무는 이제 마을에서 벌이는 축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 중 누군가가 전나무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간 줄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색색의 돌로 이어만던 붉은 지붕들이 카메라에 잡히고 전나무에 매달았던 줄을 사람들이 잡아서 당기자 전나무는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전나무의 꼭대기 온갖 선물들이 매달려 있고 마을 사람들은 선물을 하나씩 들고 갑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힘겹게 바퀴를 굴리며 쓰러진 전나무가 있는 곳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전나무를 옮기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트럭의 식기 좋은 길이로 자릅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에 난 도로를 따라 전나무를 잘라 마시는 트럭은 털털 거리며 달립니다. 잠시 후에 숯을 만드는 곳에 트럭이 도착하고 전나무는 이곳에서 숯이 될 것입니다. 숯을 만드느라 피운 화염 탓에 연기가 이곳 저곳에서 피어오르는 숯막은 그림 같습니다. 숯막에는 다섯 명의 사람이 힘을 합하여 수체를 만듭니다. 알맞은 길이로 자른 전나무를 숯막 중심에 놓고 그 주변으로 찬나무와 소나무 등을 세워나갑니다. 잠시 후에 숯막은 둥그런 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 위로 볕집을 얹고 볕집 위로 다시 흙을 덮어 나갑니다. 그리고 불이 나무로 가득 채워진 숯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타들어 가도록 숯막 지붕의 꼭대기를 헐고 불씨를 지핍니다. 숯막 지붕 위에서 안으로 불씨를 여러 차례 던져놓고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지붕을 덮습니다. 그리고 숯막 주변을 천막으로 둘러치고 둥그런 숯막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연기를 빼냅니다. 시간이 흐르고 불이 까졌을 전 천막을 거두고 헐글 파내면 어스러지지 않고 나무 모양 그대로의 숯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숯을 덜어내는데 숯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앙칼지입니다. 앙칼지다는 표현을 쓴 것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슷해서 입니다. 숯이 엄청난 양을 자랑하며 한곳으로 모이고 이 숯을 자루에 일정한 양으로 담아 트럭에 씻습니다. 숯을 치른 트럭이 노인이 살던 동네에 들었고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집앞에 숯자루를 가져다 놓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한 연통에는 트럭이 떠난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전나무 전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던 흰 전박이 새끼 염소와 노인의 향기가 색색이 펴진 기와 지붕 위로 뛰어 다닙니다. 숯이 되어 먼지가 되어 흰 전박이 어린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았습니다. 어린 염소의 죽음은 마을 축제로 쓰여진 전나무 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잘 자라주기만을 기대했지만 전나무 아래에서 밤을 맞이한 흰 전박이 아기 염소는 그렇게 외화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기 염소의 죽음으로 자라는 전나무를 잘라 숙제를 벌입니다. 전나무에 걸린 선물들은 아기 염소가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전나무 는 그렇게 잘라지고 태워져서 숯으로 부활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따스한 생명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먼지가 노인의 신앙 이었습니다. 흰 전박이 아기 염소의 탄생 죽음과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문을 두드렸던 노인에게 교회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교회문은 언제라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노인은 교회문지를 마셔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치 되어야 합니다. 타담한 수치 아니라 뼈속까지 태워져 생명을 주는 수치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연료가 되어 생명을 주는 수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되어 누군가의 가로약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 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 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든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마르지 않든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마르지 않든 샘 같으리 마르지 않든 샘 같으리 마르지 않든 샘 같으리 마르지 마르지 갖다 있었 writers 학물 싹 Kids 트위 해 usz 무 萄 行 그 데려 sv